안녕하세요 저는 독이순 헨릭입니다 여기는 저의 채널 캡틴 독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나 케이밥 서울에서 소가하고 싶습니다 먼저 케이밥 가게로 갑시다 제 집에서 돌아왔어요 여기 우리 케이밥 있습니다 우리 떡을 받았어요 그리고 티슈 이거 스페셜 포 유 땡큐 우리 케이밥 시네요 여기 매운 소스 있어요 이거 요구르트 소스 또 있어요 양고기 와 맛있겠네 이건 오버진 쑥이니 양파 토마토 오이 오이 치즈 치즈 독일에서 우리 똑같은 스타일 판매했습니다 여기 치즈 또 있어요 그리고 샐러드 많아 상추 그리고 양배추 보컬 진짜 몬스터 오케이 이건 드나 케밥 스타일 독일에서 진짜 유명해요 먹어봐보자요 와 너무 좋아요 베린 스타일 진짜 비슷해요 저는 서울 케이밥 진짜 추천합니다 항상 맛있어요 여러분 다 먹었어요 진짜 퍼블러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여러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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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